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저희 딸 서연이하고 로블록스 게임하는 것을 한번 영상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서연이가 게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아 인사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대답을 해줘서 제가 한번 얼음땡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예 얼음땡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아 해봐야지 네 이게 얼음땡이 제가 자주 하던 거여서요. 홈에 있는데 화살표가.. 이거 화살표가 잘 안보여요. 찾았다. 어디갔지 화살표가? 이쪽에 있다. 찾았다. 그럼 이제 홈에 들어가서 인기 게임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게 얼음땡이라고 되어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짜잔! 로블록스 시작 중! 얍! 나! 변하셨습니다. 얼음땡 게임 재미있어요? 네! 진짜 재미있어요. 서연이가 이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플레이 들어가고 눌러보겠습니다. 서연아 근데 이거 배경 소리가 안나는 거야? 배경 소리가 나요. 아 소리나는구나. 여기 서연이 있어.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제 한번 옷 갈아 입으러 가볼게요. 한번 해보자. 시작! 얍! 얍! 이게 화면이 생각보다 큰데. 가연 옷을 갈아 입었을까? 안 갈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서연이다. 서연이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예예예예. 하얀색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제 팀이에요. 우와 한번 잘 입으러 가겠습니다. 서연이 몽둥이 같은 거 없네? 아 몽둥이 같은 거 옷 갈아 입어서. 방금 거의 방금 봤었는데. 서연아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걸 그냥 톡 누르면 그 방망이 휘둘어지는 거고요. 점프하면 점프가 되고요. 그리고 앞이 이건 앞이고. 2, 1, 시작! 고! 지금 38초 남았습니다. 서연아 이 모래시기 앞에는 시간 안에 다 끝내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모이기 앞에. 우리 막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서연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물도 있고 친구들이 많아요. 왜 안 먹어요. 얼었다. 이거 서연이 때문에 이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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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이 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친구가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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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좀 구해줘. 친구야 구해줘. 어떻게 해? 친구 다 왔어요 빨간 빨간 얼굴은 전부 적이지 서연아 네 적이에요 에이 빨리 빨리 아 저 친구 다 왔다 다 다 왔어 서연아 친구들 왜 이렇게 못해 딱 한 명 밖에 안 남았어요 뭐했어 한 명은 왠지 저기 위에 멈췄을 거 같은데 한번 가면 구경해 볼게요 아 다 어려워 다 어려워 네 끝난거에요 아 졌어요 어떡해요 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3차 까면 방법을 알게 아 아는 사람들은 여기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거 로즈들에게서 졌어요 네 졌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걸 놀고 이제는 다음번에 기다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코인을 얼마 받았을까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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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코인 딱 여기 100원이 뜨네요 저는 이번께 처음이어서 서연이도 컴퓨터로 하는거 처음이라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가봐요 네 제가 핸드폰을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잘한대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게요 이 바깥에는 눈인가 서연아 그런거 같긴 한데요 한번 나와 보세요 앞에 아이언맨이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갖고있다 어디요 여기 방패있잖아 어 그 없네 일단 가봐봐 지금 아 시작 안하구나 2 1 시작 고 여러분 제가 고개를 드는 방법을 몰라서 이 상태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거죠 네 아 빨리 뜨놨어야지 그치 머리평가 나냐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열어 어 상대방을 보여줬는데 서연이 구해줬 사람 없나봐 어 어떻게 된거야 우와 우와 얘들아 살려줘 고개를 어떻게 돌리는지 까먹어서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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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요 나 어떡하지 어 어 어 보였다 아 이거는 여기 돌리는거구나 진거야 진거에요 여러분 아쉽네요 그치 네 아 아 아 보였아 네 너 이거 어름댕 진짜 진짜 잘한다고 보지 않았어 근데 제가 핸드폰은 잘하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익숙하지 않고 어쩔 수가 없는거야 네 이번엔 다음번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한번만 더 하고 이제 끊는거야 아니 이거 이렇게 짧지 않아요 아 근데 영상은 너무 오래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번만 더 하고 아니 10분도 안됐어요 10분도 안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잘해봐 네 시작 이거 또 상대방 친구가 보이는 이거 얼굴 삑 빨간색 얼굴이 상대방이에요? 네 어 서연이랑 같은편은 누구야? 서연이랑 같은편은 이렇게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같은편이야? 저희 점프하고 있는 애들은 다 상대편 2 1 고 출발 54초가 남았습니다 저거 우리 편이다 그치? 네 저 우리 편 또 안 움직여요 어떻게 빨리 구해줘야지 그러면 구해줄 수 없어 어 뒤에 뒤에 다 붙는다 빨리 다 붙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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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살려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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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방귀 까먹었었어요 어 방귀 까먹었어? 네 어 너무너무 잘 죽는데? 저희 이번 한 친구 살려올거에요 잠깐만 서연 아빠 그러면 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게임을 좀 더 하게 해줄게 네 그럼 괜찮지? 네 여러분 오늘 서연이 게임하는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는 서연이도 조금 연습을 더 해가지고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아 인사 아니 여러분 어떡해 다음에는 연습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진짜 재밌는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알면 알려주세요 안녕 안녕